Q. 이틴 시즌2 여러분, 이틴 시즌2 첫 방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박수 이틴 시즌2에서는 이틴1에서는 먹는 모습만 보여드렸다면 이번 이틴 시즌2에서는 조금 더 소통을 하기 위해 제가 말을 하면서 음식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닭강정, 채소하는 닭강정과 닭강정이랑 간장치킨 그리고 양념치킨 그리고 피자 피자를 이렇게 들고 왔는데요 그럼 저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막 내 앞에 천국이 막 제가 치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 그럴까요?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치킨만 먹여서 그런가 저희 엄마는 어렸을 때 군것질을 잘 못하게 했어요 대신에 고기랑 치킨 이런 걸 항상 사주셔서 분식료도 잘 안 사주셔서 분식도 안 먹어요 저는 너무 맛있다 그래서 저는 엉뚜저 그는 나의 엉뚜저 엉뚜저 그는 엉뚜저 어디에 엉뚜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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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.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무엇입니까? 첫 번째, 제가 태어났을 때, 두 번째, 아미드를 만났을 때, 세 번째, 치킨을 먹을 때, 사실 저는 기름진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하지만 있는 음식은 한 번씩 다 먹어보자는 주의여서 맛있어. 역시 고기가 들어간 건 달라. 치킨 물 안 들고 왔어. 치킨 먹으면서 치킨 물 안 들고 다니는 건 범죄야. 치킨가 다른 친구들하고 밥을 먹으면 제가 너무 밥을 빨리 먹는데 제가 두 그릇에서 세 그릇 먹을 때 그때 친구가 한 그릇을 좀 못 먹었어요 너하고 먹으면 체할 것 같다고 오늘 이거 지켜보고 있는 아미 여러분들도 체한 거 아니야? 보지마 보지마 저는 튀긴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또 치킨이에요 이게 무슨 무슨 일이란 말인가 맛있음 다 먹었네 치킨 반말이래 반말이? 반말이 보니 조금 더 남겼다 몇 분만에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첫 해 있지 시즌2 왜 시즌이 바뀌었지? 잠시 줄였다 나타난 것 같아 어쨌든 시즌2 내일 봐 끝 어떻게 끝더라 또 아침에 Venez 와